지금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주 이야기 시민 문답 토크 콘서트 스텝 2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수현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고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많이 다니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진솔한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양주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감사 말씀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시민들께 주신 의견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 주시고 또 시정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